우리 시장이 1월달에 남두로 오를 때 우리 시장은 거꾸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 안된다 굉장히 힘들다 힘들다 얘기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여기서 딱 반동주면서 오를 때 이 주가 5.5%가 올랐습니다 이게 뭐냐 밸리업 계획이 나왔을 때에요 밸리업 계획이 나왔을 때입니다 그러다가 주춤주춤하다가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랐습니다 여기서 3% 이게 뭐냐 이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서요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 HV에 못 들어가 엔비디아에 그러면서 툭 빠진 거예요 이게 삼성전자의 흐름하고 같이 움직인 거예요 이게 삼성전자 아까 그 주봉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3월달에 시장이 올라갔을 때가 삼성전자가 여기까지 올라갈 때가 3월달이라는 거예요 1월달에 밸리업 프로그램이 있을 때 삼성전자가 빠졌습니다 그거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플하게 답이 나오죠 우리 시장은 지금 실적이 전체가 이번에 이익이 얼마큼 되고 그리고 섹터에서 뭐가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 맨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매크로에서는 금리와 환율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왜 자세히 그 설명을 안 드냐면 그게 확 움직일 때는 자세히 설명합니다 제가 4월달에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이 위쪽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이벤트는 뭐가 있냐 일단 아래보다 위쪽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는 전 세계가 신고가에 다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 신고가에 있다고 우리 시장도 올라가야 되냐 그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밸류가 밸류를 지금 높게 평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도 그렇다는 거잖아요 미국이나 아니면 대만이 그렇다 오케이 라고 하지만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대부분의 국가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만큼 그 평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못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했고 적어도 그걸 추종을 하려는 성향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거꾸로 그냥 꼭 어느 한 국가가 남들은 다 한 방향으로 가는데 거꾸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 그런 부분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고 우리가 남들이 강할 때 1월 달에 남들이 강할 때 우리 혼자 거꾸로 내려간 적이 있긴 있었어요 단기적으로 3주간 이거 왜 그랬냐면 그때 중국과 홍콩이 급락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과 홍콩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해종합지수를 볼게요 상해종합지수의 올해를 지수로 보면 이게 올해거든요 지금 현재 3.5% 오른 거고요 얘가 밑에서부터 보면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밑에 올해의 저점이 1월 달에 급락했잖아요 이걸 따라서 우리 시장이 급락한 거였거든요 그때 급락을 했어요 이 상해종합지수가 지금 저점이 2635포인트인데 지금 3.79포인트까지 이만큼이나 올라왔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겁니다 홍콩 항생지수는 더 많이 올라온 거예요 홍콩 항생지수는 1월 달에 똑같이 1월 달에 빠진 거예요 이렇게 빠져서 저점이 14,700이었는데 지금 18,500 됐고요 우리가 저기 있잖아요 홍콩 H를 내가 지금 볼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홍콩지수에 홍콩 H 이거는 우리 ELS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니까 설명하기 쉬울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때 우리 ELS 난리치고 그랬을 때 5,000을 깼습니다 4,933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이게 7,000까지 올라왔어요 5,000에서 7,000까지 올라왔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거잖아요 즉 우리 시장을 반대로 가게끔 만든 홍콩과 중국도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애들은 다 신고가 있는 거고 애들은 신고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해소가 됐고 남들은 신고가 있고 했기 때문에 아래보다는 위의가 다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려면 지난번에 썸네일을 우리 스텝에서 2,800 넘으면 쉽게 3,000 갈 수 있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2,800 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얘를 뭘로 넘겨야 되느냐 올해에 우리 시장이 약해질 때 두 가지 이벤트를 올렸잖아요 하나는 밸류어이고 하나는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러면 밸류어 프로그램에는 앞으로 뭐가 나와야 돼요? 오늘 지수 2%나 올랐잖아요 왜요? 지금 기재부에서 이번 밸류어 프로그램에 세제정책, 세금정책을 포함시키는다는 것을 지금 안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청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리가세 얘기하고 그리고 제주주 할증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배당을 했을 때 법인세 일부 감면해줘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바로 2% 이렇게 떠버리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구체적 안을 상반기까지 결정짓고 하반기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더 활발하게 6월달에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 매듭을 질 거고 물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정치권으로는 싸울 거예요 정치권으로는 싸우지만 지금 전 세계가 하고 있는 거에 완전히 반대로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들 ISA 계좌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분리가세라든지 몇 가지는 적어도 나올 개연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시장이 직접적으로 만약에 결정이 되면서 나오거나 합의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시장은 지난번에 1월 말에 했던 것처럼 한번 쭉 올라갈 수 있는 이게 한 가지가 남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오르면 이걸 넘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시면 삼성전자 지금 이게 주봉이잖아요 얘는 지금 차트를 보면 어떤 상황에 처했냐면 제가 일봉을 보고 횡선을 그면서 여러 차례 올해 내내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얘는 이런 박수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수권을 돌파했다가 내려왔다가 돌파했다가 그러는 건데 이 박수권에 계속 갇혀 있다가 한번 돌파했다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가지 않았어요 여기 있었기 때문에 3월에 한번 엔비디아에 들어갈 수 있겠다 젠순왕이 삼성 파이팅 이 얘기하면서 그냥 떠버렸어요 이때 지수가 레벨업이 됐잖아요 이때 우리나라 지수가 2800 근처까지 간 겁니다 다시 여기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만일 삼성전자가 HBM으로 엔비디아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이런 심리적인 내러티브 심리적인 어떤 시장의 관점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투자 심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롱쇼 펀드들이 하이닉스 롱하고 삼성전자가 쇼스를 계속했잖아요 이러한 게 만약에 없었다면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차트를 볼 때는 여기에 진입했으니까 이건 사야 되는 매수 시점에 와 있는 거잖아요 매수의 시그널이 나오냐 안 나오냐는 보고서 해야겠지만 그냥 사는 건 아니지만 거기 지금 매수에 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상황에서 이걸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냐 삼성전자가 아니면 여기서 그래도 반응 줄 거냐의 문제는 삼성전자가 HBM, 엔비디아에서 HBM을 빼고 지금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얘가 못 가는 거잖습니까 지금 만약에 그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지난 3월에 움직인 것처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금방 갈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그때 이게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간 거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HBM으로 인해서 D램 그리고 랜드 그리고 랜드에 있는 SSD 이게 쇼티지가 난다고 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거론하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에 이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2분기 주춤했다가 하반기에 좋아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 쇼티지로 인해서 2분기도 가격이 오르면서 D램 가격이 그리고 랜드 가격이 오르면서 2분기 실적도 좋아질 거다 그래서 연간 실적을 지금 영업이 OP를 40조 좀 더 높게 도는 데는 40조 이상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얘가 삼성전자의 430조 아닙니까 지금요 시가총액이 430조면 40조면 이제 10배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10배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10배 이 밑으로 보다는 위로 다 있는 거죠 실적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걸 뺀다 하더라도 그러면 얘는 위쪽으로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HB의 엔비디아 납품 되면 좋고 땡큐고 안 되더라도 이쯤은 되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고 한번 위로 기회가 좀 보이잖아요 그렇게요 지금 보고서에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지수로 돌아가서 지금 시황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좀 위로 칠 수 있는 시작의 트리거 이벤트는 하나는 밸류업의 구체적인 내용 나오는 거 하나는 삼성전자 이게 있다라는 정도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밸류업 프로그램 못 믿어 밸류업 프로그램 우리나라 뭐 할 수 있겠어 이거 정치권 싸우고 있는데 이게 뭐 세금 정책 될 수 있겠어 뭐 이런 의구심과 회의감이 있는 거고 삼성전자 이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엔비디아 결국 못 들어가겠구나 이제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흐름은 어떻게 움직였냐면 HBM 움직였고 삼성전자 모델 움직이는 동안 HBM 움직였고 데이터 센터 움직였고 변압기 움직였고 그 다음에 지금 전기 부족은 소위 태양광이나 이런 걸 해야 된다고 그랬고 이걸 그러면 어떻게 이동을 할 거냐 송배전이 움직였고 송배전된 전기를 저장해야 되니까 ESS에 관심을 가졌고 근데 여기까지 다 해놓고 전기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자력 원자력도 움직였고 원자력 태양광이나 홍배전을 해가지고 변압기 해가지고 했어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전기를 많이 먹지 않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저전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고효율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젠슨왕이 얘기를 하면서 소위 저전력 반도체 얘기가 또 관심이 다시 됐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저전력이 되기 위해서는 열이 난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를 엄청 먹는데 그럼 열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한 칠러 시스템이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흐름으로 막 우리 시장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한 축에 있는 거고요 또 한 축은 지금 수출 데이터를 봤더니 화장품 수출이 좋더라 라면 수출도 좀 좋고 대미향 수출이면 특히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계 수출이 좀 좋고 그렇더라 라는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 시장은 흐름이 좀 있었던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